오늘 날씨도 해가 좋아서 김을 저번에 300장 사 왔는데 우선 100장을 양쪽으로 붙여가지고 풀을 찹사풀한 다음에 깨를 붙여서 이렇게 말리는 중이에요. 아주 정성이 많이 가는 음식으로 보통 일반 서민들이 먹기 힘들었죠. 옛날에는 왕실이나 이렇게 잘 사는 양반집에서 먹던 음식들이에요. 아주 귀한 음식이죠. 술안주로도 먹고 이걸 튀겨가지고 술안주나 또는 밥반찬에도 먹어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뒤집어서 햇빛에 붙이니까 비타민C도 저절로 생기겠죠. 아주 새로 오래 농사진 걸로 해서 굉장히 국산 농사진 쌀로 해서 찹쌀불을 해가지고 향기름 넣고 간 맞춘 다음에 이렇게 풀 써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